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꼰대력은 충만한 그런 교재같은 쓴이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나이 많은 MZ 직원을 후려치려던 어린 꼰대에 하늘에서 불꽃처럼 빗발치는 정의의 몽둥이 찜질해 소멸당했어요. 원지 아이씨 나이 많은 MZ 끝자락 신입 빌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하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나이가 좀 많은 신입 30대 후반 즉 MZ 끝자락인 여자가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듣기로 다른 업종에서 옛날에 일을 하다가 그걸로 창업을 했는데 결국엔 망했고 취업 연계 코스로 완전히 다른 업종인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 되게 소규모에요. 작죠. 그런데 그런 만큼 서로가 되게 친하게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신입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포함해 모두가 거기다 상당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요.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기존 직원들보다 나이는 많은데 이건 뭐 눈치가 없는 건지 그게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 연기를 오지게 하는 건지 뭔지 같이 일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일단 이 직원의 빌런같은 행동 몇 개만 적어볼게요. 음성체주의 첫번째 철저한 개인주의 회사 출근 및 퇴근할 때 그냥 가벼운 목래로 인사만 하고 밥이나 커피 간식 등등등 그냥 지혼자만 주구장창 먹으러 다녀요. 심지어 점심도 그래 지혼자 나가고 딱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스몰토크는 일절 아예 하나도 안하고 그냥 조용히 지일만 해요. 기존 직원들과 어울리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아예 없죠. 당연히 싹싹한 면도 없고 그냥 사회성이 완전 제로야. 두번째 아무리 지 나이가 많아도 어디까지나 신입은 신입인데 평소 하는 거랑 태도를 보면 전혀 신입같지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참고로 저희 회사는요. 청소를 하는 분이 따로 없는 상태라서 쓰레기 비우기, 컵 씻어두기, 커피 머신 씻기, 화장실 사무실 청소하기, 화분에 물주기, 복사기 A4용지 채워주기 등등등을 사무실 막내가 해야되는데 이 여자 막내잖아요. 근데 절대 안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찌골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무실 막내가 다 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니가 해야된다 눈치를 줬는데 업무 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일은 전 직원이 돌아가며 하도록 정확히 분배를 해야지 본인이 다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딴 소리를 하더라구요. 말이 좋아서 좀 아니다 이거지 그냥 싫으니까 안하겠다 이겁니다. 사무실에 외부 손님이 찾아오면 커피 대접하기, 회사 전화 담당에서 받기, 점심 메뉴 취합해서 주문하기 등등등 이것들 역시 사무실 막내 일인데 나서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없이 일만 하다가 6시 정각되면 땡퇴해버립니다. 비록 남들보다 출근을 조금 일찍 하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직원들 퇴근을 안 했는데도 자기 일 다 끝났다며 세상 당당하게 집에 가버려요. 나 이런 거 회사 일하면서 살면서 처음 봐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대충 이런 정도인데 혹시 이거 제가 예민한 거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아이씨 내일도 얼굴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나 그게 아니면 그 직원한테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말하면 될지 조언 좀 주세요.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신입만 정상이고 쓰니 패거리는 회사 발전에 하등 아무 짝의 쓸모가 없는 그냥 월급 루팡들일 뿐이네. 뭐? 가족같은 회사라고? 야 그래서 니들이 진짜 가족이냐? 회사 매각이라도 하면 뭐 증여도 받고 그래? 그냥 말만 번지르르. 거지같은 친목질이지 뭐. 가족은 무슨 개뿔 옘병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 신입은 니네 거지같은 패거리에 끼어들어가기 위한 굽신거림이 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신입 입장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보일지 전혀 감도 못잡고 이러고 있네. 옛날에 창업도 해봤고 사람 채용도 해봤으면 니들처럼 루팡집도 안해야 월급 타먹을 때 덜 미안하다는 걸 잘 아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체계가 잡힌 곳은 청소업체를 따로 썼겠지. 근데 그마저도 없는 걸 보니까 니네 회사 수준이란 규모도 충분히 알만하다. 그 작은 회사에서 꼴에 또 갑질 좀 해보겠다고 신입한테 잡물을 떠넘기를 했던 거야? 그래도 그래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었다면 그거 다 감수하고 할 텐데. 안 한다는 건 뭐야? 배울 게 짓불도 없다는 거야. 아우 이 썩을 꼬라지들 진짜 대리수치 오진다. 2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이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회사 조만간이다. 3번 내가 예전에 딱 이런 곳에서 잠깐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진짜 한심한 걸 넘어 나중엔 짠하고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 우물한 개구리 쭈지 다 고만고만한 하찮은 것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단지 조금 일찍 입사해서 이런 게 뭐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갑질을 해대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아. 야 그 여직원분이 너희들 꼴 같지 않은 거 딱 알아보고 사적으로 안을 키우는 거야. 이 그지같은 찌질이들아. 나도 여자지만 이래서 여자만은 여초회사를 안 가요. 5번 쓰레기 비우기, 컵 씻기, 복사지 채우기, 자기 자리 청소 정도는 우리 이사님도 한다이 씨. 이게 맞죠. 지금 나이가 50 넘은 우리 이사님도 화분 물주기, 청소하기, 쓰레기 비우기 등등등.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6번 스몰 토크 이지랄 끌끌끌. 기껏해야 텃세나 부리면서 월급 루팡만 하는 바퀴벌레들이 웃기지도 않아. 야 깝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네 일이나 독바로 해라. 네 일이나. 사회성 재료는 무슨. 너희들처럼 급떨어지는 것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건데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니들은 회사에 스몰 토크 하러 오냐. 미친 거요 뭐요. 7번 그러니까 신입이 알아서 노예처럼 안 굴어가지고 심술이 오지게 났다. 이거 아니야. 이걸 뭐 이렇게 길게 주절거리고 자빠졌어. 8번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린 거 같은데 쓰니 너 90년도에 태어난 거 맞지 90년대. 이 건방진 게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80년대를 지가 씨부렁거리고 있네. 9번 전형적인 알소 분위기군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진치고 그러다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수근거려가지고 내쫓는 그런 썩은 문화를 가진 회사 말이에요. 추가. 아니 제가 젊은 꼰대고 텃세만 부리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너무 덮어놓고 공격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누군가는 다 해야 할 일인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나요? 막내가 안 하면. 신입이면 신입다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달도 너무 강압적으로 그 신입 입장만 말하는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댓글 1번. 그래서 쓴이는 지금 종료를 원한다 이거예요? 되 됐으니? 본질 좀 흐리지 마세요. 2번.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회사 청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3층짜리 낡은 빌라도 청소 담당 업체가 따로 있던데? 그것도 무려 회사 건물에 그런 게 없는 거야? 허 세상에. 거기 어디야? 되 됐으니? 청소 담당 직원이 없다고요. 솔직히 이거 저도 짜증나요. 아니 회사에 청소 담당 직원이 어딨어?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그냥 청소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일정 기관마다 와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지. 뭐야 이거? 3번. 쓴이야. 너무 갖지 않고 웃겨서 그러는데 이거 박제해도 될까? 되 됐으니? 본인 유치한 개념이나 머릿속에 박제하세요. 4번. 이 쓴이 부들부들하면서 대댓글 달아주는 거 진짜 소름 돋네. 그래? 회사가 알소라서 시간이 엄청 많은가 봐. 지금 입 빠덕빠덕 갈아가지고 남은 이빨도 없을 것 같네. 다 달았어. 임플란트 해라. 그러면 너도 이빨 없을 것 같은데요? 틀리합수. 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혹시 이거 기초변형이야 뭐야? 내 나이 50인데 니들 같은 젊은 개권때는 처음 본다. 뭐냐? 네. 네. 나이 많아서 좋으시겠어. 추가 2. 와 이건 뭐지? 다들 왜 이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도 이 회사에서 처음 2년 동안은 위에 이야기한 잡일들 다 했고요. 제 후임과 그 밑에 있는 후임도 다들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다 또 신입이 왔으니까 그걸 이제 맡아라. 네가 해라 한 건데. 자기는 그런 잡일 주고도 싫다고 안 하니까 화가 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직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도 옛날에 다 했던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전통을 이제 와가지고 이 직원만 문제 삼으며 쏙 빠지는 상황을 겪어보면 당신들은 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지 같으니까 착한 척 마음 넓은 척 하지 마세요. 토악질 나와. 게다가 회사랑 내용만 도배되어 있고. 아우 그지 같애. 본문 지워요. 댓글 1번 쓰니 혼자 쉭쉭쉭 하는 거 진짜 웃기는구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오지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이건가. 아니 인간이 어쩜 이렇게 찌질하고 추할 수가 있는 거야. 야 너 몇 살이냐. 2번 끌 끌 끌. 와 내용 퐁 해놓고 뒤에 쓴 거 진짜 레전드네.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너 평생 이렇게 사라져. 3번 끝까지 징징징징징. 그냥 주작이면 좋겠다. 누가 봐도 똑 부러지는 사람인데 그 신이 말이야. 어이구 시비 못 끌어가지고 징징징징. 됐으니? 말 똑바로 해요. 이건 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싸가지가 없는 거죠. 4번. 와 이래서 알솔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덜덜덜덜덜. 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들부들 글 지우는 거 진짜 웃기네. 근데 어쩌냐 너 박취됐더라. 근데 이런 사람은 나이 지위고하려 막론하고 어딜 가든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또라이 질량 보존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 또라이가 아무도 없다. 그럼 네가 그 또라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딜 가도 있는. 단지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이승이는 절대 높은 직급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위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다가 언젠가는 아구창 돌아가죠. 감사합니다.